comp Physically 슝 슝 슝 슝 Energie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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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월드 헬로 휴먼 제 이름은 새아 인간 여러분을 더 깊이피 알고 싶어서 유니티로 만들어진 가상의 유튜버예요 상하이 시드니에 이어 올해의 세 번째 유나이트 행사인 유나이트 서울 유나이트 서울 2019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콩그레츄레이션 콩그레츄레이션 유나이트 서울 개최 축하합니다 예! 이쯤에서 알려드리는 유나이트 서울 2019를 즐길 수 있는 초특급 꿀팁 첫 번째 유나이트 서울 2019 어플을 다운받기 유나이트 앱을 깔면 모든 세션 정보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세션 즐겨찾기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유니티 어플을 폰에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꿀팁! 여러분 지금도 어플엔 포인트가 쌓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그럼 모은 포인트로는 뭘 하느냐? 바로! 유니티 굿즈를 살 수 있죠! 세션에 참여하고 스폰서 부스를 방문하면 포인트가 쌓이니까 더 마음에 드는 부스를 갖고 싶다면 열심히 뛰어라 일송이! 아하하하하하하하 마지막 꿀팁! 이건 진짜 레알 꿀팁인데요 인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세션을 추천하는 세아의 추천 피크! 다섯 시! 다카아시 케이지로! 유니티 기술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방법! 4시! 마크 쇼앤나젤!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소개하는 세션! 다섯 시! 오지현, 문기영, 세아와 지아로 알아보는 랜선 라이프의 핵 인싸 버추얼 유튜버까지! 와우! 정말 대단해요! 이뿐 아니라 22일에도 볼만한 세션이 이만큼 있으니까 다들 놓치지 말아요! 오케이! 세션 소개는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 유나이트 2019 렛츠 기릿! 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유튜브에서 세아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요! 안녕! 빠이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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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